이거 죽어주면 항모한테 실례야 건두기를 지금 나한테 두번이나 깔아줬는데 도시 엔진, 가장 큰 선속 같은 생각했어 좀 치는구먼 나오면 뒤진다는걸 아는거야 나랑 같은 생각했구나 힘든 싸움이 될거같은데 힘든 싸움이 될거같은데 뭐야 앵컬이지? 뭐야 더군다나 철폭이였어 저거 더군다나 철폭이였어 저거 실보네, 광철이 아니라 더군다나 철폭이였어 아, 오래 버그 진짜 이씨 오래다 섬에 걸렸어 어, 장구 뺐다 장구도 같이 빼 힐링 힐링나 빼 너, 너 이제 오면 죽어 내가 할게 여긴 이제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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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힐링 힐링을 잘했다 전암이 세대밖에 없어 지금 전암들이 뭘 해주고 싶어도 못해 순간 화력이 딸려가지고 왜요? 왜 핑을 찍어요 새끼야 저기 가서 클레벨을 잡으라고? 미지란 소린가? 잠깐, 바에르가 들어갔어 어 여기서 갑자기 바에르가 뿅 하고 어, 바에르 들어가고 난 너희들의 소모품을 조정할 거야 어, 그래 됐다 폴베르 저거 뭐냐 저거 폴베르 저거 뭐냐 저거 폴베르 저거 바에르 쏠사람 바에르 쏘울사람 내가 쏴야지 난 캔 못먹어 없음 샅 카페 아 저기 쭈욱 가면 뭔가 나올텐데 어 쭈욱 가면 뭔가 나올텐데 플레베르나 프리슬란트 중 하나가 나올 거야 일단 그냥 원래 피고 어? 아직 저기 있네 프리슬란트는 아 이 새끼 저게 후진하네 일단 올해 하나는 호신용으로 남겨두고 아니다 괜히 올해 터진 거 쓰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을지도 몰라 그냥 일단 갈겨봐 목표에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 제가 상담할게 저거 올해 왜 또 섬에 박았냐 저거 모르겠네 진짜 DJ 어이 갑자기 짱 미네 뭐야 침수는 안 했는데 엔진이 터졌어 뭐 이런 더러운 상황을 봤나 아 불 잘난다 어리도 한다 맞어 그게 안 맞네 이제 반대로 한 번 들어줘야 돼 엔진 수수록을 투조 타이세인 이고 엔진 수수록을 투조 타이세인 이고 엔진 수수록을 투조하고 아가니oma 이거 맞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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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ades 클레벨은 뭐 저기서 미드웨이한테 알아서 죽겄지 뭐 미드웨이가 클레벨을 봐주네 가야되니? 가야되니? 가야될 것 같다 가자 고민될 땐 그냥 차라리 내가 가져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가야될 것 같다 아 가야될 것 같다 잘못 갔다 가야될 것 같다 사고가 완료 아 다행히 뱅 뷔에 있는 애들 신경쓰지 조금만 신경쓰 조금만 신경쓰 왠지 양쪽볼려다가 잘못하면 양쪽에 다 쳐맞아 차라리 하나만 보는게 나아 양쪽 다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꼬이면은 그 상태로 죽는다고 그냥 뒤에서 쳐맞고 뒤지면 그냥 자연재해로 뒤졌다고 생각하고 죽어야지 야 어뢰야 너 어디가니 왜 저렇게 쏴았나 아니 씨발 오래가 오! 오! 아 저 개같은 버거 진짜 저거 뭐 뭐야? 뭐야? garam 뭐라고 할까? 아핳... 미국 철갑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옥기만 스쳐도 뒤집니다 나대지 말자 여기 있으면 안죽어 이거 죽어주면 항모한테 신뢰야 건두기를 지금 나한테 두번이나 깔아줘도 돼 가면 죽어 깔아야 돼 두번이나 깔아줬어 나한테 지금 레판토나 저기앞에 깔아줘도 모자랄판 해 이건 빼야돼 아휴 죽었네 레판토도 잘해줬구나 레판토나 84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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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누 잘해줬다 뭐하냐 우리 아군한테 써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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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 굴렀는데 어휴 니가 더 빡세게 굴렀구나 더 빡세게 굴렀었네 더 빡세게 굴렀 더 빡세게 굴렀 더 빡세게 굴렀 감사합니다.